보도록 하죠. 문학이 주는 감동.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를 읽고서 문학의 큰 갈래로는 뭐가 있어요? 시가 있고요. 시가 있죠.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죠. 그죠? 시와 이야기가 크게 보면 문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시에서 감동을 받거나 공감하는 표현을 찾아볼 거예요. 시에서 내가 감동받은 표현, 공감, 내가 공감, 그거랑 공감하는 표현을 찾아볼 거예요. 감동받거나 공감하는 까닭은 또 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감동받고 내가 왜 거기에 공감하는지 그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와 이야기를 읽고 자신이 감동받은 까닭을 생각해 보자. 이거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왜?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이래요. 또 자신의 경험이 또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동받았어. 또 작품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찾았기 때문이래요.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치? 자, 뭐라고 돼 있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감동받은 까닭은 다 틀릴 거예요. 사람마다. 이야기를 읽고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표현해 볼게요. 이야기에서 인상적이거나 공감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생각한 다음에 그저 그 생각을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야기에서 좋은 점을 찾는 방법. 이야기에서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요.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도 찾은 다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떠올린 다음에 자신의 경험하고 한번 관련 지어서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생각나요? 이야기를 읽을 때 내용 파악하기와 주제 찾기를 통해서 작품을 좋아하는 까닭을 찾는 거예요.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 이야기의 주제랑 뭐 인상적인 부분은 내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학교에서 염소 탓 배웠나요? 네. 선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가 뚫어준 울타리 구멍도 배웠어요? 네. 진짜 빨리 나갔네요. 자, 보도록 하자. 염소 탓. 이건 시예요. 할머니와 다투고 나오신 할아버지는 집에 그냥 들어가기 멋적으셔서 염소가 이끌어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염소 탓을 하셨습니다. 염소 탓에서 감동받거나 공감하는 표현을 찾아보고 까닭을 생각할 거예요. 감동받거나 공감하는 것은 이끌려가는 거예요. 왜? 염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염소에 이끌려간다는 것이 재미있었대요. 할머니가 듣기에 큰 소리로 염소 탓하면서 직접 사과하기는 쑥스럽지만 할머니께 사과하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래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대요. 선물 볼게요. 내용 살펴보기. 서커스장 매표사 앞에서 가족을 위해 표를 사려다가 돈이 부족하여 좌절한 남자에게 나의 아버지는 돈을 줬어요. 남자가 큰 선물이라면서 고마워했어요. 감동받은 부분은 아버지께서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남자를 부르시는 부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동받았대요. 남자가 돈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은 가족에게 서커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고마워하는 남자의 모습이 와 닿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서커스 구경을 하지 못하고도 허전하지 않다는 부분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요. 기꺼이 남을 돕는 마음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감동받은 거예요. 알았죠? 송아지가 뚫어준 울타리 구멍 볼게요. 엄지와 구만이는 친한 친구지만 비슷한 시기에 두 집 소가 새끼를 뱉는데 엄지네 소가 송아지를 먼저 낳은 일 때문에 두루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러나 엄지네 송아지가 구만이네 집으로 놀러와서 송아지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엄지와 구만이는 화해했대요. 인상적이거나 공감하는 부분을 볼게요. 구만이가 일부러 큰 소리로 채그릴 거예요. 왜? 구만이가 화난 마음을 달래면서 다른 것으로 엄지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엄지네 엄마가 엄지네 엄마 소가 송아지를 찾는 부분 송아지가 엄마 소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신기했대요. 뭐가 신기해? 지새끼 찾는 건데 그지? 자, 울타리 구멍이 다시 막히지 않았다는 부분 엄지와 구만이가 화해하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래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